신한행의 스포지는 홍이우순 선수를 지배하겠습니다. 홍이우순 선수 신한행의 홍이우순 선수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신한행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행의 스포지는 홍이우순 선수를 지배하겠습니다. 홍이우순 선수 신한행의 홍이우순 선수가 무대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신한행의 스포지기 한행의 스포지기 한행을 조정해보기는 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홍이우순 선수의 상대에 directlyyun에서 총대표 활동 중입니다. 정식의 상대의 상대의 끝을 부탁하겠습니다. 아, 준비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홍유순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신앙은행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인 한국에서 농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훈련을 열심히 해서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평생 나오는 사진입니다 정면 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줄까요? 하나 둘 셋 스마일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웃어주시고요 증명된 것이 너무 기쁘고 앞으로 언니들 따라서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예상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대표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스피드 딸기 스피드로 딸기 스피드는 것을 잘해서 ...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aun스 유럽에 뛰어난 거 같아요 빠른 논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포기 안하고 1분이라도 많이 시합에 뛸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하하하하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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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